이럴 때 누나가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심은진씨는 어떤 편이에요? 생일선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? 안하는 부분이에요? 저는 딴 기념일 혹시 기념일 챙겨요? 생일선물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? 무슨 데이 챙겨요? 그건 이제 결혼 전에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아아 나는 승빈씨랑 무슨 데이도 잘 안 챙기는데 기념일 같은 것도 그냥 원래 그냥 좀 원래 둘 다 그런 성격이라 별로 이런 어떤 서운한 마음 없이 그냥 잘 넘어가는데 생일은 잘 챙겨요 오히려 승빈씨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? 승빈씨가 그걸 좀 더 챙기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나보다는 근데 생일은 저는 오히려 승빈씨가 생일 그냥 넘어가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생일을 좀 지켜주는 스타일 약간 그런데 그냥 저희는 주거니 받거니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갖고 싶어?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때는 항상 생일선물은 승빈씨가 나는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필요한 것 같은 이젠 결혼 후에는 필요한 것 같은 스웨터라든지 옷 같은 거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실용적인 걸 선물 많이 주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사연 보니까 이렇게 살림장만이란 느낌이 오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살림장만? 네 근데 이게 그거야 그 어떤 이분이 그 커피머신을 네 본인 남편분만 쓰고 싶었다라면 이건 너무 살림장만의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도 만약에 커피머신을 쓰고 싶었다 그 전에 그러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살림 분위기가 어떻게 나네 여자분이 너무 갖고 싶어 했었으면 또 모를까 우선은 조금 여기 지금 올라온 지금 읽어볼까요? 네 추산미님 2번이요 본인이 필요한 화장품 이런 거 사달라고 해야죠 커피머신은 진짜 살림이잖아요 필요에 의해 사는 건 선물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저였어도 서운할 듯 네 9088님 1번이요 네 커피머신을 산 다음에 남편 행동을 잘 보세요 커피 알아서 내려주면서 커피향으로 날 깨워준다면 용서 가능입니다 오 괜찮다 8928님 3번이요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돈 받아서 커피머신을 사든 다른 걸 사든 알아서 한다고요 돈이 최고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아 어쩔 수가 강미숙님 1번이요 커피머신을 봤 때 너무 고마워하지는 마세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을 티라도 내야죠 근데 커피머신 사놓으면 두 분 잘 쓸 것 같긴 하네요 또 사놓으면 또 잘 쓴다 또 맞아요 0260님 2번이요 이런 마음으로 커피머신 선물로 받아봤자 감정만 상하고 자꾸 그거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짜증만 난다니까요 잘 사양도 안 하고요 그리고 신원인데 벌써부터 솔직한 마음 숨기면 나중에 쌓여서 폭발합니다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받고 싶은 거 받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강희주님 3번이요 커피머신도 사고 따로 생일 선물도 화장품도 사달라고 하세요 그럼 남편이 하나만 고르라고 하겠죠 그때 화장품 고르면 됩니다 참 쉽죠잉 정혜진님 2번 생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럼 그 특별한 날 내가 원하는 선물 받아야죠 당당히 사달라고 하세요 왜 생일을 공동으로 쓰는 커피머신으로 끝냅니까 남편 보고 미리 당신 생일 땡겨서 미리 커피머신 사자고 해보세요 알겠다고 하는가 아 쓰다보니 화나네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노래 들으면서 화를 좀 식히고 우선은 노래 제목이 또 딱 맞네요 듀스의 나를 듣고 그리의 그 날씨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열심히